블라이어 파일!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죠? 네! 여러 가지 오늘 게임을 해볼 거! 네! 이를 봐요! 스타일리 올림픽! 스타일리 올림픽 2부로 돌아왔는데요! 네! 2부 첫 번째 게임이 뭐죠? 몽으로 말이죠! 이제 한 명이 설명을 해주고 다른 팀원 한 명이 맞추는 게임인데요! 다섯 문제를 빨리 맞추는 중에 우승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네! 아..저 할 수가 없어서 조금! 패스가 없어요! 전 잘할 것 같아요! 한 번 두고 했습니다! 오케이! 누가 이겼지? 과연! 과연! 이번엔 패킹 이기고 싶은데 누가 이겼지 한 번 해볼까요? 그럼요! 저희 절대 뺏기지 않겠습니다! 렛츠 고! 패크하우스! 그래서 몇 개의 되찍고 싶은데! 배경은! Q. auf Helm? 렛츠 고! 오옹! 어떡해? 머리로운 앨런스 가. 3주일의 소중한이란!! 2주일의 소중한이란!! 2주일의 소중한이란! 3주일의 소중한이란! 왜?? 4주일의 소중한이란! 4주일의 소중한이란! 4주일의 소중한이란! 와우 자조이는 1분 실제 1초급 실제 마이크 색스 와우 이거 빠른데? 블랙마바 스파이더맨 고릴라 오랑사 침패치 고릴라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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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골 삐빙기 이거 뭐야? 점핑 점핑 아 아이언맨 고기 고기 이겼다 예 이렇게 몸으로 마련을 저희 170 170 170 170 114 네 그래도 저희 마지막 게임이 남아있으니까요 그 결과로 저희 한우를 젠타하기로 한우는 우리 거야 우리 거야 고기 이제 마지막 게임이에요 이제 마지막 게임이에요 네 이 판으로 저희가 한우를 누가 가져갈게요 결정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게임은 바로바로 초성 게임 아 이게 이게 막 어려운 것 같아요 노래한 건 어떨세요? 용감하게 안 돼 저희 팀이 됐잖아요 저희 팀이 됐다고요 그럼요 마지막 게임 좀 파이팅 해볼까요? 네 네 바로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호이 태양 태양 휘양 휘양 휘일 언니 태양 하양 하양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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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 하이 하이 하이대나? 하이대요? 하이안 하얀 하여인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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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력 하긴 고기 호랑 호라랑 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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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LE psi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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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탄입니다. 이렇게. 잘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원래 3판을 준비했었는데 저희가 2판을 모두 먼저 입은 바람에. 3판을... 4판을... 어려운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 4개임을 해봤는데 결과가 총... 2대 2! 2대 2에서 저희 동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의를 했던 결과 그냥 화목하게 다 같이! 한우를 하고 싶습니다. 한우 들어와 주세요!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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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 딴 저희가 아직 시민이라 많은 방송인들이 많이 나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저희끼리 사태적으로 진작을 해서 메뉴 훈련기를 한 번 가져가는데요. 네. 생각보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해. 저희 불러주시면 더 잘할 수 있죠. 그럼요!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불러주시고요. 저희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카일리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스카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